여의도 중개석,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위원 나오셨고요. 네, 민주당의 설훈 위원입니다. 국민의힘 홍은표 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홍은표 위원입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후보 2명 압축하는 회의였는데,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이죠. 임정위 변호사가 사퇴했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7명이던 추천위가 6명 되면서 야당 쪽에서는 회의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위기인데요. 어떻습니까? 먼저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늦춰서는 안 되죠. 공수처법을 제정한 게 작년 12월입니다. 1년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시한이 7월까지 공수처 출범하라 되어 있었는데 못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야당이 방해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장 추천위 구성도 야당 방해로 출범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 공수처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됐는데, 여당이 또 한 사람으로 나가니까 6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명이라도 5명만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나오면 2명을 추천을 해서, 2명을 대통령께 올리면 대통령이 그중에 한 분 선택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쪽에서 한 명이 나가면서 구성이 안 됐으니까 7명 됐어야 하자 하는 주장은 그냥 개인의 주장이지, 그게 법적으로 무슨 흥결사항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원 의원님께서는 오늘 회의 6명으로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은표 의원님께서 어떻게 해보십니까? 이 문제는 상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여야가 합의해서 공수처 위원을 7명으로 해야 된다는 게 규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결국 한 분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성원이 안 되는 것이고, 성립이 안 되는데, 이거를 또 과거에 공수처법 마치게 했던 것이나, 공수처 위원장을 또 7명에서 6명 동의를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을 5명으로 또 법을 고쳤던 것이나,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공수처 위원 경력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린 것이라든지, 5년의 수사 경력이 있는 것을 삭제를 했다든지, 이게 전부 여야가 충분한 대화 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밀고 가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공수처가 참 엄청난 국민에게 파급 효과를 주고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의원 한 분이 사퇴를 했다. 이거 뭐 2, 3일 못 기다려줍니까? 어제도 우리 당에서는 내부적으로 한 분이 사퇴해서 빨리 새로운 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마치 군사 작전하듯, 꼭 안 되면 그냥 밀어붙이고 날치기로 가면, 대한민국의 법이 존재할 가치가 없죠. 그래서 저는 180명이라는 거대한 여권에 있는 의원님들이 마지막에 앞에서 밀어붙였고, 힘의 논리로 날치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 의원만큼은 정상적인 주정에 있는 대로 7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하나 공수처를 탄생되는 마무리 작업이 잘 될 것 같다 해서 좀 기다려달라는 말씀. 이것도 뭐 많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가 어제도 보니까 여러 명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본인이 또 동의받아야 되고, 2, 3일이면 아마 저는 대리라 생각을 갔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고 밀어붙인다면, 이거야말로 일방적인 독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독주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야당의 방법이죠. 작년 12월에 1년 전에 공수처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계속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 7월에 법정 시한인데, 출범 못 시켰습니다. 전적으로는 야당이 방해했기 때문인 거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저런 식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연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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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하고 있는 거 그렇게 다 알아요. 이것도 또 한 사람 빠지고 나면 또 한 사람 빠질려 할 겁니다. 그럼 또 또는 연기하자고 그러고, 2, 3일이면 기다려달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이래가 올해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만 넘기려고, 내년 되면 내년에 또 무슨 구시를 붙여서 또 연기하려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공수처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작전이기 때문에, 이 작전이 말려 들어가면 어리석죠. 그래서 오늘 아마 최종적으로 이명을 압축해서 청와대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거를 숫자가 많다 해서 밀어붙였다. 이게 과연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한 가지, 한 가지 나열한 대로, 이 공수처 법도 지금 기소와 수사관계를 분명히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잘못했을 때의 책임이 소재가 나와준다면, 지금 공수처도 국민들이 믿죠. 그런데 검찰 개혁한다고 해서 기소 수사권을 불려내라. 자기들은 다 갖다 공수처에 집어넣어놓고,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기구는 없고, 이런 것들이 불안해서 이걸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지금 서류현 최고위원 말대로, 끝도 하면 야당이 이걸 방해놓기 위해서 시간을 물기 위해서 한다. 이게 시간 물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마무리 단계 왔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날치기나 일방 독출하지 말고, 2, 3일 기다려서 좋은 분 모셔가지고 같이 하면, 하여간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큰 어디가 국가적으로 무슨 난리가 납니까? 좀 지혜롭게 이 문제는 마무리해서 공수처를 탄생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1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춘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결과만 나올 뿐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아마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홍표 의원께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주최원 의원 한 명이 사퇴를 했으니까, 새로 구성을 해서 시간을 갖고 하자는 그런 의견이신데, 오늘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는 오늘 회의가 열릴 것 같고요. 그러면 앞서 4차 회의에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전영정 변호사가 각각 5표로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회의가 열리면 비슷한 상황이 나올까요? 두 분이 열 거라 생각합니다. 두 분이 하면 추천되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겠죠. 지난번에 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간다 하면 그런데, 아까도 이 재론입니다만, 그럼 7명으로 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하고 그냥 6명으로 갈 겁니까? 그건 우선 대안이 있어야죠. 그건 2부로다가는 할 수가 있는데, 7명으로 한다는 이 규정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을 어떻게 무시할 거냐? 7명 중 5명만, 3분 2만 되면 되는 거니까요. 3분 2라는 어디가 있냐고. 7명 중에서 1, 2명이 빠지더라도 3분 2가 되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데요. 그건 논리의 논리지. 7명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면 10명 중에 한 명이 빠졌다 해서 그 회의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법에 나와 있는 거는 지키고 가야지, 7명이라고 해서 1, 2명 빠졌다 해서 안 된다는 법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7명으로 한다 해놓고 5명, 6명이 한다면, 그게 법을 자체의 우기는 건데 그게 되겠어요? 아니, 되죠. 어떻게 돼, 그게? 7명 중에서 3분의 2면 5명입니다. 5명이 나와서 5명이 저는 다 추천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럼 정원 숫자에 7명이라는 걸 왜 못 박느냐 말이에요. 저기요, 그러면 이 문제 관련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가 사유됐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태현 원내대표는 우리가 점점 공수처장 없다, 주호영 잘 알면서 왜곡한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같은 연락 원내대표들, 발언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주대표나 김태현 대표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먼저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수처 문제의 원천적인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논란을 벌리는 것도 주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권력형 비리를 다룰 수 있는 특별 감찰 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3년 이상 지금 감찰 위원장을 임명을 안고 있으니까 참 저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제도가 있는데 또 지금 공수처가 다룰라는 걸 다룰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운영하지 않고 왜 이렇게 공수처만 매달려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특별 감찰 제도가 지금 살아 있거든요, 법이. 그러면 그것대로 권력형 비리나 공직자 비리, 친인척 비리 여기서 다 다료면 지금 월성 1억이라든지 라임 등 문제라든지 울산 문제 이런 거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장을 임명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국민의 관심거리로만 남고 실제로 손을 못 대고 이 공수처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대안으로 만들고 있는 이 자체가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사유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이 공수처를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주호영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이 공수처를 사유화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또 불안해서 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화라는 표현은 검찰의 사유화라는 얘기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국민의힘 전신이죠. 군사독재 시절부터 검찰하고 짝짝꾼이 돼서 오히려 육국당이라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육군과 검찰, 설법대학 합차하게 해가지고 오공을 이끌어간다. 육국당이라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검찰의 권력에 대한 신여화였죠. 사유화고 그렇게 했었던 건데 그 표현을 지금 와서 쓴다면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걸 느긋도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은데 참 그건 하늘보고 침뱉기입니다. 조용은혜 대표가 그런 표현을 썼다면 그건 과거에 우리가 했으니까 니들도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 얘기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안 하려고, 그렇지 않으려고 공수처를 만드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 무수불의 권력으로 우리 사회를 지금 농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잡자는 것, 국민 여러분의, 국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공수처하자고 그랬습니다. 노무현재 등도 그걸 하려고 하려고 결국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겨우 해냈는데 이걸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이 현장에서도 막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 자기들이 구사적 독재정본 시절에 해왔던 검찰의 사유화, 검찰을 신여화하던 그 생각에 젖어가지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버스 낳으려고, 그거 안 하려고 정말 대한민국을 민주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개혁이 안 되고는 완전한 민주화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민주화의, 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그 결정판이 검찰의 무수불의 권한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검찰이 더 이상 우리 국정에 농단을 부리는 일을 못하게 하자.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자. 그래서 공수처가 나오는 거고 그 공수처를 방해하겠다는 야당의 뜻은 국정운영을 그냥 흔들어가지고 다음에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맞자, 잡자. 이거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방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공수처는 아마 우리 설 대표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수사권만 갖는 공수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수사권과 기도권을 동시에 같이 갖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특별 감찰 제도가 있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공수처라는 또 하나의 큰 괴물을 만들어서 또 정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은 이런 문제를 쭉 더듬어 볼 때 아까 사유화 문제의 얘기 나온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공수처 필요하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횡포적인 게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기소와 그리고 수사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걸 분류해야 된다. 그러니 공수처에서는 수사권만 갖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그리고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이 안에 독서조항이 뭐가 있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이 공수처가 이거 갖고 와라. 이거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이첩해달라. 그러면 얘기 못 하고 또 갖고 와야 돼요. 이런 독서조항은 민주헌법상에 위배되는 것이고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해서 체계대로 가고 검찰은 검찰대로 가게 놔두고 공수처가 진짜 공정하다면 양쪽이 하는 것을 보고 최종적인 어떤 수사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수사하는 중에도 이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거 잊혀배라. 그러면 갖고 와야 돼요. 이런 독서조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천적인 얘기지만 검찰이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 갖고 있는 건 안 되고 공수처가 수사권, 기도권 갖고 있는 건 괜찮고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홍표 국립위원님께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는 건 너무 권한이 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군요. 이 관련해서 잠깐만요. 잠시 광고 좀 듣고 돌아와서 토론 이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골의 어떤 조각은 아프리카 수사권을 찾아와서